차 내렸나, 인제? 네, 오시면서 이 구름다리 보셨죠? 네! 이게 연하협 구름다리라고 괴산로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소로 또 유명한데요.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약간의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천천히 감상하시면서 건너보겠습니다. 예아! 풍경을 못 가는데? 한영아, 이제 한번 가도 안 돼? 네, 이제 괜찮아. 약간의 스릴을 즐기러 가보는 거야, 친구야. 좋다. 어, 약간의 스릴이야. 밑에서 볼 줄 몰랐는데 되게 길다. 형, 앉아서 잘할 것 같은데? 형, 앉아서 잘할 것 같은데? 우와! 우와! 이거 흔들려? 우와! 시원하다, 속 시원하다. 나도 이런 게 좋은데 무서워, 무서우면서 좋아. 뭔 느낌이지 않아? 이런데? 어. 와... 형, 여기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이걸로 찍으면 캡쳐해서 해줄걸?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저런 거 좀 멋있어 보이네? 우리, 우리도 하고 할래? 가자. 응. 아... 어, 여기서 하나 찍자. 이리 와봐. 이 녀석들 아주... 아, 너무 아름답다. 이런 데서 사진도 하나 못 찍고 가네? 그래? 사진 찍으면 그게 안 돼. 네, 오빠가 이런 거 안 되니까, 종민 오빠가. 아, 형도 있으세요? 고소공포처? 어, 너도 있어? 네. 되게 심해요, 종민 오빠. 나도 되게 심해요. 아, 진짜? 한선이도 그래? 나 손발에 힘이 빠져. 둘이서 지금. 어, 둘만 난간을 잡고 가네. 난간을 잡고 가네. 난간을 잡고. 진짜. 아, 대박이다. 얘들아, 다 왔어. 야, 한선이 좋다. 너 나랑 맞는다. 형, 밑에 못 보겠어요. 진짜. 아니, 생긴 걸로도 생각 아니야? 응. 엄청난데. 혼자서 막 그냥 스카이다이빙 가서. 아니야. 아유, 못 있어, 또. 못 있어. 자, 이제 올 곳이 왔다. 그래, 그냥 가기엔 그렇지. 이제 밥 줘요? 얼마나 많은 전사들이. 그놈의 밥. 밥을 먹어. 오늘 밥이라는 단어만 한 6만 8천 9백 90백. 6번 나온 것 같은데. 모든 대화의 주제가 밥 아니면 여기서 빠지는 거야? 한선이 죽었어. 이제 여기서 뽑겠지, 게임. 그렇지. 내가 집이면 무조건 이리로 갔어. 오빠한테 간대요, 종민 오빠가. 더 버리고. 더 버리고. 더 버리고. 더 버리고. 자, 3라운드 게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돌아와주세요. 너무 슬퍼. 너무 슬퍼. 그거 누르자마자 우리 멤버들만 뛴 거 알아? 아, 대박. 야, 실험 직원이네. 잘 때 내가 부숴버릴 거야. 너 몰래 잘 때가 들어가서. 아, 무슨 우리가. 몸이 반응하는구나. 우리를 얼마나 늦게 됐으면.